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패스 오브 빌딩에서 유저 정보를 불러오고 내보내 보겠습니다 패스 오브 빌딩을 켜신 뒤 import export build 탭을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이 탭은 다시 캐릭터 임포트 그룹과 build sharing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캐릭터 임포트 그룹에 있는 플랫폼을 pc로 설정하시고 오른쪽에 계정명 작성 칸에 계정명을 적어줍니다 이때 계정명이라는 것은 패스 오브 액자일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보이는 패스 오브 액자일 계정명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한가지 발생하는데요 패스 오브 빌딩은 공식적으로는 한글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패스 오브 액자일 계정명이 저처럼 한글로 되어 있는 분들은 한글을 그대로 입력해도 계정이 읽히지를 않아요 물론 비공식 한글화가 이뤄진 패스 오브 빌딩을 사용하면 되지만 매번 다시 받아야 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정명이 영어가 아닌 분들은 한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하죠 계정명을 작성하는 칸 아래 부분을 보면 파란색 링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요 싹 다 영어라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별것 없습니다 위에 칸에 한글 계정명을 작성한 뒤 잘 보이게 되어 있는 인코드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칸에 인코딩된 코드가 나타나게 되죠 이 코드를 복사한 뒤 패스 오브 빌딩의 계정명을 적는 곳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때 단 하나의 의도치 않은 띄어쓰기가 있어도 코드에 반영됨으로 한글 계정명을 적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정정보를 불러오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명을 적은 뒤에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잠깐의 로딩 뒤 계정정보가 불려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몇가지를 선택해야 하죠 리그 항목은 보통 올로 놔두는 편이니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불러오고자 하는 캐릭터를 선택해주면 되죠 보통 레벨, 직업, 리그 순으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고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캐릭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쳤다면 이제 디테일한 정보를 가져올 차례인데요 패시브 트리 앤 듀얼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캐릭터의 패시브 트리와 듀얼 정보가 가져와지고 아이템 앤 스킬을 선택하면 장비와 스킬 정보가 가져와집니다 물론 보통은 두 항목 다 클릭하여 선택하게 되는데요 잠시 오른쪽을 보면 델리트와 같은 체크박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게 되면 기존에 보고 있던 캐릭터의 해당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새로 불러오는 캐릭터의 정보만을 남긴다는 소위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번 체크를 하는 편인데요 만약 체크를 하지 않으면 패시브 빌딩의 각 항목이 점점 더 짬뽕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선택까지 마친 뒤 모두 불러오고 나서는 none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의 import export build 창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build sharing 그룹으로 시선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패스 오브 빌딩에 캐릭터 정보를 불러오는 방법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주 애용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생긴 코드를 복사하여 import from pastebin을 클릭하여 나오는 창에 붙여넣는 것입니다 이 코드는 보통 앞부분에 pastebin.com이 고정적으로 붙고 뒤에는 고유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간혹 이 사이에 인덱스와 같은 코드가 작성되어 있으면 패스 오브 빌딩이 캐릭터 정보를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인덱스 부분만 삭제해서 일반적인 pastebin 코드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빌드를 공유하는 pastebin 주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 캐릭터의 정보가 모두 불러와 있는 상태에서 build sharing 그룹의 맨 위에 있는 generate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코드란에 굉장히 긴 코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것 자체를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보다시피 너무 길어서 말도 안 됩니다 따라서 한 가지 클릭을 더 해주셔야 하는데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share with pastebin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친숙한 pastebin 주소 코드로 변형되게 됩니다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빌드를 공유하고자 하는 곳에 붙여넣어 주시면 끝이죠 이것으로 패스 오브 빌딩 데이터를 불러오고 내보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과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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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